아 굉장히 유쾌하고 재미있구요 아마 골가을은 커팅지게 가을이 아닐까 배우분들 담아주세요 네 아 참 괜찮으셨다 나도 다른 여자를 만나야 했다는 생각을 해봐도 저 여자를 아버지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안해보았습니다 아 너루야 유섭, 유서 캐릭터가 굉장히 순정파로 나와요 젠틀하게 너무 인기적으로 해주고 유서 캐릭터가 보리티스트처럼 희귀 단계의 두근거림을 기억하면서 저도 그 두근거림을 가지면서 연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기분이 좋게 찍은 영화가 아닐까 생각했어요. 일단 탄탄한 구성과 또 다섯 명의 배우들이 다 짊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진행해 나가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. 그래서 제 첫 영화로서는 너무나 아 이렇게 더 이상 감사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